안녕하세요. 사나고는 아닌 MJ입니다. BGM 좀 깔아봤습니다. 퇴근길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기 위해 싸고 저렴한 이디아 커피점을 찾아왔습니다. 그냥 커피만 마시기 심심하니까 넵킨에 낙서 좀 하다 집에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일단 뭐를 그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립니다. 일단 보이는 게 매장 카운터네요. 그냥 그립니다. 보이는 대로 생각 없이 어? 앞에 여자분이 공부하고 있네요. 아이패드 같은 고가의 장비로 작업을 하시네요. 아이패드 3세대 나는 없는 3세대 부럽습니다. 또 저기 저편에 고뇌하며 공부하시는 분이 있네요. 진짜 공부만 하고 있는 걸까요? 다른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? 여성분 집중하세요? 이렇게 다들 공부하기 바쁜 곳에 나 혼자 뭐하는 걸까요? 저는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. 안녕